으아하하하하하 히히히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에드다즈 입니다. 오랜만에 그란트 수리스모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싱 게임이죠? 저번에 기억하죠. 이번에는 페라리로 여기 미국 어딘가 트랙인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블루문 베이 스피드웨이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기 여기 화면 어딘가에 차 표시를 할거에요. 그 차로 할거에요. 이름이 페라리인데 상금 단위도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그 경기 끝난 다음에 다시 보기로 보기가 있어요. 여기 리플레이 그걸 한번 보고 오늘 영상 간단히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바로 시작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하는것도 생기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것도 있더라구요. 처음에 몰랐어요. 안전하게 하는것이 제일 이거죠. 오호호호호호 오옿오오오오 끈질기 고마. 이나 절대 끈질기구나. 여기 지나갈게 미안해. 지나갈게. 오우 야야야야. 스톨 좋았어. 얘는 AI 되니까 내가 있는 걸 몰라요 얘네들이 AI라서 제가 피해가려고 해도 얘네들이 라인은 바꾸니까 둘이 다 지더라구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구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오 위험해 위험해 역시 페라를 빠르죠? 벌써 3위에 들어왔습니다 아 뭐야? 한번 가보겠다 이거지? 한번 가보겠다 이거지? 2위 차지야 2위 얼른 가야되는데 나 지나갈게 아 지나가기 싫다 아 제발 아 아 아 생각보단 부드러웠어요 예상보단 3위 1위는 차지 1위는 차지 이건 하나도 안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3장 얼른 갑시다 핸들이 이렇게 돌려 이따 다시 보기로 보는게 더 재미있더라구요 거의 약간 레이싱 영화보는 2등이 날 추월하려고 어림도 없지 어떻게 해 앞으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벌써 마지막 바퀴가 왔군요 페달가자 봅시다 너네 날 추월 못해 이 트레이가 직중선이 많아가지고 쉬워요 그냥 굉장히 쉬운 10등이 되겠구먼 한번 다시 보기로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볼까요 그냥 봅시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음 9,900 꽤 많이 주는거에요 성급란이 여기 옆에 리플레이가 있습니다 리플레이하면 경기 전체를 보여줘요 사실 아니 이렇게 제가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라 거의 음 오 오 오 자 이거 제가 페라리로 운전했잖아요 그 페라리만 보여줘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3 2 1 뿅 리플레이 되게 빨간색 오 뭐야 두 대야 ㅋㅋㅋㅋ 저 이차에요 여기 중앙 화면 중앙에 있는 차가 제거에요 네 제가 이 페라리입니다 저는 이 차가 없고싶은데 오늘은 생겼더라구요 예에에에에에 이차 굉장히 좋더라구요 진짜 빨라요 오 깔끔하게 도는 에드더지 페라리 에드더지 페라리입니다 그 초기에는 제가 깔깔하게 코너로 돌았다가 좀 무서웠어요. 이제 람브르기니를 큐어로 하려고 합니다. 람브르기니는 큐어로 하려고 합니다. 저 차는 뭔지 모르겠어요. 토요타였나? 와 진짜... 그래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거 차 게임 치고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람브르기니가 수십개 나옵니다. 아니 이거는... 이거 책 종료받을때 여러개나 올려야죠. 걱정 마시고 편안하니 봐주시기만 하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좋아요와 꾸준하게 버튼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이제 3위에 들어서 네두더지 2위에 들어서 네두더지입니다. 오... 오... 푸나 벽에 안부디셨지만 추월당한 것만 합니다. 다시 4위로 떨어진 네두더지 두더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생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추월하나요? 추월했습니다. 다시 2위의 자리를 얹기는 네두더지입니다. 에드더지 2위 자리로 얻습니다 1등 자리로 얻으려고 지금 쌩 날려가고있습니다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네 코너입니다 깔끔하게 돌군요 깔끔했습니다 치열하게 코너로 도는 에드더지와 BMW 마크를 배워봤다 1위를 얻었습니다 에드더지 쌩 날려가고있구요 뒤의 차들이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에는 에드더지가 1위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말이죠 과연 추월당할까요? 오! 부악! 이야 진짜 제가 상등단이던데 1등한건 다 알아봤는데 조회하고도 더 자신인건가? 아니면 잠깐 연속을 하시는건가? 네 어 조금씩 거리가 따라잡히는데요 이들만 어떻게 되는 일이죠? 추월당할 위기고 오고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나가야겠네요 아니 흐흐흠 지금 몇바퀴 남았나요? 아니네요 저사람이 국기를 흔들면 마지막 버텐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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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손 넘길 수 있을까요? 네, 또 코너입니다. 코너는 깔끔하기도 했는데, 도로지 살짝, 에, 살짝 공개하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와... 아, 이거 보는 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이야. 아, 그리고 관련합니다. 저기, 혹시 이게 파이널 랩인가요? 아닌가요? 파이널 랩 아닌 것 같네요. 이게 파이널 랩 같은데요. 어쨌든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1위 자리를 정신이 빨리 해가지고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플래그 같은 거 이름 뭐였지? 굿기였네? 굿기를 막 결승굿기 같은 거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파이널 랩이다. 와, 진짜 와, 저는 빨간색을 보여가지고 와, 진짜 와, 진짜 오, 저 저렇게 흔들고 있죠? 그러면 이게 파이널 랩이에요. 저 1등 간 거예요. 에드더지가 1위라고만 합니다.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었나요? 재밌고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